안녕하세요. 프로테엄텍이죠. 키움증권이고요. 수수료 없고 코넥스 이전 상장입니다. 희망공가가 5,400원, 6,600원 밴드했는데 4,5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실망매물이 초래해서 코넥스가 얘기는 14%, 15% 가까이 떨어졌죠. 8,445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계속 흘러내리죠. 코넥스 이전 상장이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기대감에 올랐던 걸 다 반납하고 금액은 5,400원, 6,600원에서 4,500원에 결정이 됐고요. 모집총액이 72억입니다. 시총에 한 600억 내외고요. 공가 기준으로. 키움증권 20주차약이고요. 채소가. 코넥스 이전 상장은 유통가능 물량이 굉장히 높죠. 절반 이상이 유통가능 물량이고 수요의 측 경쟁률은 94% 남았고요. 가격분포가 5,400원 미만이 62.53% 미약약은 78%고요. 하객약이 22%죠. 그나마 하객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회사는 바이오 관련 업체고요. 제품을 보면 알레르기 진단, 현장 진단, 감염성 면역분단 진단, 진단 진단 진단, 암진단 등등 등등. 기타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고. 재무제표를 보면 2023년 마이너스죠. 단위는 원이고요. 2022년에 12억 이익이 났고. 2021년도 손실이고. 20년도 손실이고요. 공모청약은 수요일, 목요일이죠. 한불일이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 길고. 뭐 이것도 비례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사실상, 네. 코넥스 가격가 한 890원 정도. 코넥스 가격이 위에 있긴 하지만은. 이번주 종목은 둘 다 그닥이죠. 보통생각되면은 공가 밴드 하단 아래쪽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네. 강감하게 배팅을 좀 하겠는데. 뭔가 느낌이 조금 싸해요. 네. 하단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 한 번 팔 기회는 주겠죠. 네. 뭐 그렇다고 청약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반다는 본인이 알아서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는 뭐 수요일, 목요일 청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큐라티스.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